안녕하세요. 다시 심장입니다. 자, 오늘도 윤주영 프로님을 모셨습니다. 항상 윤주영 프로님은 일단은 얼굴 팔리시는 걸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경을 항상 쓰고 나오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. 오늘의 규제, 백스윙이 너무 인사이더로 가는 것을 고친 방법 이건 제가 말했죠. 무거운 골을 들고 연습하시면 돼요. 한 손으로 들고, 딱 하면 이게 정답이에요. 그냥 밤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여성분들은 클럽 들고 하셔도 되는데요. 남성분들은 이렇게 너무 가벼워. 그래서 나는 뭐? 이게 뭐? 이러시는 분들은 항상 무거운 걸 드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윤주영 프로님은 항상 잘 아시는데 그래도 윤주영 프로님을 모델로 삼아 무거운 걸 들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